하하하하 아니 저 빨간머리 청년이 뭐라는 거야 어 네 와 냄새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비키야 그거 가지고 빨리 써먹여봐 너가 야 미디어얼트인 바이로멘트 이슈 저의 용도롤 배경을 모티브로 삼아서 아름다운 영상을 관람하시면 되세요 여기 뭐가 나오나봐요 여기 와이트 오 뭐야 예뻐요 느낌이 조금 이상해 근데 그러니깐요 그러니깐요 산책을 하는 거 같아 산책을 하는 거야 메쉬 걸어봐 형이 한번 찍어줄게 오 마지막으로 가 어 어 안녕 야생 포켓몬이 나타났다 안녕 오 뭐야 뭐야 어떤 겨울이지? 갑자기 노트르담 느낌으로 바뀌었어 뭐지? 왜 뭐가 슬퍼 감정이 늘 슬퍼 나 용기 배우고 싶다 깜짝이야 오 뭐야 오 뭐야? 뭔가 인블룸 뮤비 찍을 것 같아 우와 이거 지지 예쁘다 풍선 빛나 이거 절아? 아니 여기 포... 너무 예쁘네 포토스팟이 많네 사진을 찍을까? 응 우와 움직이는구나 오 배경은 잘 좋을 것 같은데 좋네요 근데 감정이 있다 조금 커밍한 느낌 있잖아 응 뭔가 영상으로 되게 힐링이 돼요 어 맞아 힐링돼 뭐가 매트 찍어줄게 조금만 기다려 응 그치 그... 좋다 좋다 오 이 분은 템플스테이 아니 그냥 진짜 감성 느끼고 있는데 또 느껴 이동을 하는데? 오야오오오 어머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쁜데 너무 예쁜데 마슈 예쁘다 생각보다 힐링돼 응 그게 진짜 비디오 아트구나 오 다음으로 갈까요? 좋아요 레츠고 그 다음 집은 어딜까? 뭔가 국밥집일 것 같기도 한데 여기가 보다 맞네 국밥집이네 국밥집이다 도산하면 델리국밥이죠? 응 그렇죠 우리 팀 사실 국밥노래 하나 있어요 국밥 좋아 좋아 국밥 네 국밥 이진이가 불러줘야 돼 아 저희 돼지 두 개랑요 네 내장 섞어 하나랑 네 그리고 돼지 수육 소자 하나 주세요 뭐 돼지 수육하면 오줌도 괜찮은데 오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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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구지가 뭐예요 사장님? 부산말로 부추 부추 부추랑 국밥이랑 같이 먹으면 맛있는거죠? 궁합이 맞습니다 한상의 궁합 우리 사민족은 한상의 궁합이라 시 오줌 아 이게 또 그냥 먹으면 심심하니까 그렇죠 네 개 한번 해봅시다 이게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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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스트푸드잖아요 국밥이라는 게 아 국밥 패스트푸드요? 아, 그럼요. 완전히 베스트 원이야. 그래서 제가 지금 주문을 넣었는데 얼마나 빨리 나올지 예상을 해보는 거죠. 야, 너 진짜 센스 있다. 나는 5분. 5분? 나는 1분 30초. 그렇게 패스트푸드야? 4분. 4분. 1분 30초, 5분. 자, 지금 10초 경과예요. 사장님, 우리 좀 천천히 만들어도 돼요. 우리 여기 좀 멘트 좀 다 돼서 밥 좀 천천히 준비해드리겠습니다. 네, 천천히 준비해주세요. 천천히. 야, 근데 진짜 빨라. 벌써 막 뭘 썰고 계셔. 사장님, 바로 주셔도 돼요? 아, 괜찮습니다. 바로 주셔도 돼요. 그래서 뭐냐. 1등을 제외한 두 분은 릴스, 틱톡을 찍으셔야 돼요. 네가 마케팅팀이야? 찍으셔야 돼요. 지금 몇 분 건가 했죠? 일단은 저는 탈락입니다. 내가 이제 가장 입력해지고 있고요. 내가 가서 사장님한테 좀 고쳐. 뭐 해봐야죠. 리키야, 네가 좀 도와드려. 아, 최선, 최선, 최선이 만들어도 돼요. 거기 아직 멘트 다고 있었어. 아니. 너 빨간머리 청년이 뭐라는 거야? 어, 네. 냄새는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리키야, 그거 가지고 빨리 써먹어봐, 네가. 몇 초예요? 몰라요, 저희도. 리키, 네가 1등 1등. 아, 근데 이거 맛있겠다. 와우. 국밥 나왔네요. 네. 오케이. 감사합니다, 사장님. 네, 몇 분이죠? 몇 분이죠? 딱 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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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초. 여러분, 리키가 제일... 아주 가까운 1등이죠? 안 1등이죠? 노력했어요. 최선인지 제가 한번 열심히 잘 찍어보겠습니다. 찍어보겠습니다. 오우. 아, 다데기가 들어가 있구나. 저는 순댓국을 초등학교 7살 때부터 하드코어로 배워가지고요. 다데기, 고추기름, 들깻가루 다 넣었거든요. 아이,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돼. 저희 아버지 방식인데? 아니, 그렇게 하면 너무 맛있어서 또 계속 먹겠습니다. 요즘 이제 아버지 방식이 입마리나 아버지가 이제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계속 먹게 돼. 우리 관리를 해야 되니까. 저희 아버지대로 난 이제 먹으려고. 뭐 넣으면 돼? 부추. 여긴 뭐야? 어디야? 대형 마트야. 형, 맛있는 게 많고. 어? 이곳은 요즘 SNS에서 뜨고 있는 핫플이자 인생 사진을 촬영할 수 있는 복합 문화 공간입니다. 다양한 체험을 하고 여러분만의 투어복을 완성하세요. 우와! 우와, 투어복. 네. 와우. 제가 뭐가 굉장히 많습니다. 무엇인가요? 한 번 우리 둘러볼까? 그럴까요? 이거 잘하는 사람. 잘 뽑은 사람 보피. 뭐야? 맞아. 이거 딱 찍는 건가? 어, 이렇게. 이렇게 눌러야 돼. 아, 다이밍. 이거 쉽겠다. 이거 한 번 할까요? 좋아. 나 그거 하고 싶어요. 좋아. 선글라스 끼는 하러 키티. 선글라스? 예, 예, 예. 아, 이건 쉽지. 어? 아,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해줘. 형 믿잖아. 믿어. 뭐 믿어? 난 널 믿지. 이거 뽑으면 오늘 남은 돈 다 내가 쓸 거야. 안 돼, 그거. 그거는 나 뽀뽀만 해줄게. 그쵸? 가자. 잘한다, 좋아. 태령. 태령 어딨어? 우리 유진이. 여기다 태령. 유진이 언박싱. 오리, 오리, 오리. 아, 내가 뽑을게. 좋아, 좋아. 이거 너무 귀여워. 이거 유진이 뽑아줘. 이거 한 번. 형, 이거 나 하고. 이거 태령. 좋아, 좋아, 좋아. 나 해볼게. 토끼. 아이고. 오리. 토끼, 토끼. 와, 진짜. 열받았어, 나. 열받았어? 나도 열받았어. 진짜, 난 널 믿어. 할 수 있어, 너 할 수 있어. 우리 템포 쓰자. 하나, 하나, 하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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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되나. 아아. 자, 다른 거 하자. 스트레스 받아. 일단 수육을 한 점 먹어볼게요. 아, 맞아. 일단 수육을 먹어야 돼. 상추에 싸가지고. 음, 맛있어. 마늘 올리고. 우리 제로즈부터 또 먹어봐야지. 제로즈, 아. 이미지 트레이닝. 아, 맛있어? 이미지 트레이닝. 맛있어? 이미지 트레이닝. 음. 음. 야, 이거. 이거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어. 100점. 사자면은. 뚝. 갈비 정리하는데. 이거. 이거는 진짜 우정이야. 아, 나 근데 여태까지 먹었던. 진짜 수육 중에 진짜. 진짜 찐이야. 진짜 우정 맛있어. 우리 제로즈들 부산 오면은. 여기 보세요. 진짜. 와, 진짜 맛있어. 다대기가 담겨져서 나오는 국밥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렇게 내온다는 건 자신있다는 건. 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다. 당당하게. 너의 취향도 중요하지만. 내 취향에 맞춰라. 국밥의 기대가. 너가 나한테 맞춰라. 사랑해도 그런 게 있잖아. 사랑해도. 너와 날 믿어라. 나는 진짜. 징싱 물어. 너무 맛있었어. 할 말이 없다. 그냥. 그냥. 입 닫고. 그냥. 빨리 먹을 수 없어. 한국말이 많이 넣었어. 백월칭 차이네요. 아, 진짜 맛있다. 네. 방금 여기 있는 건 뭐야? 오소리 감투. 더 식을 수 있는 정 있어? 열 건 없어, 이제. 알기로 불려봐. 오소리 감투 좀 더 주시면 안 돼요? 나 창피해. 한 번 해봐봐. 나 창피해. 그게 한국인의 정이야. 맞아. 인스트럭션 한 번 해보시죠. 형 하는 거 잘 봐봐. 선생님. 네. 오소리 감투만 더 주시면 안 되나? 네. 오소리 감투만 더 주시면 안 되나?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는지 아사님 이제 추가하신다. 오소리 감투 6,500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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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많이 써요. 이렇게 능글맞게 해야 돼. 능글맞게 한국인은. 아 근데. 우리 드이소 팀. 좋다. 이거만큼 좋은 게 어딨어. 실내에서. 밥 먹고. 아 근데 우리 멤버들 다 왔으면 좋아했긴 했겠다. 진짜요. 깔롱팀은 뭐예요? 산만박혀 없는데. 아 근데 그. 아 근데 마음이 아파. 진짜로. 나 너무 안 아파. 너를 정했다. 빨리 갈거야. 오. 오. 바이바이. 오. 이게 돼 이거 돼. 아 이거 돼 이거. 딱 걸면 돼. 브라이바이. 보조건 때문에 안 되네. 오. 바이바이. 안 되겠다. 아 이거 끈에 안 걸려. 그러니까. 마지막 마지막. 진사 찡마. 방금 내가 없어 움직여서 이제 못 뽑아. 아... 걸렸는데... 안 돼, 이거. 아, 왜? 진짜... 왜? 요! You make me so super natural 아니, 아니, 배 차가워해. 오! 잠깐만, 어디 가? 이따! 야, 저거! 뽑았어! 어? 뽑았어, 뽑았어, 뽑았어! 했어, 내가 해냈어! 안 보고 했어! 야, 근데... 너무... 너무 멋있는 거 뽑았어! MVP 됐어. 우리 기념이야. 우리 3만 원짜리 인형이라고, 이거. 여러분, 우리 인형 뽑기 2만 6천 원 썼거든요? 미션 하나 하네. 어? 미션이 뭐죠? 여기서 쇼팜 하나 찌르면 3만 원 벌어. 좋아요. 쇼팜이요? 포켓몬 댄스. 오, 제일 쉽긴 해. 그게 뭔데요? Do we love it, do we love it? 그게 뭐야? Do you mind? 좋아, 좋아. 좋아. LITTLE BIT 챌린지. 뭐지? Don't you like me a little bit? 어, 괜찮은데? 이거 할래? 어, LITTLE BIT 챌린지 할까요? 근데 3만 원은 우리 이렇게 쉽게 벌면 안 되겠다. 좀 더 성의 있게 해야 돼.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요. 시작! 좋았습니다. 그래서 3만 원 회득한 거예요? 쇼팜 하셨으니까 이제 또 3만 원 추가해서. 그럼 그냥 4만 원씩 떡볶이. 들어갈까요? 좋아. 우리 도착했어. 두 번째. Welcome to the Earth. 385 영도 2019. 아니, 너무 예쁜데 너무 아쉽다. 비 와가지고. 여기 명물이죠. What is this? 이거 영도 할매빵 완전 유명하대. 뭐, 잠깐만. 안에 근데 고구마 있으면 하나 사. 맛이 고구마 드려야 돼. 비뽀비뽀보. 하고 여기. 캐러멜 완전 유명하대. 우산바다 소금 캐러멜. 오이. 알겠어? 어, 그러면 이거 한번 킵해놓고 우리 빵 먼저 보러 가자. 오, 또. 이거 뭐야? 야, 눈이요. 이거 아미바타코아상. 집어먹으면 안 되죠? 근데 여기에 이미 담고. 야, 연탄 뭐야? 너무 겹게 생겼어. 아, 그만 먹어야 되는데. 저것도, 저것도 하나만요. 허니브레드. 차가운 인절미 토스트에. 어, 케이크 있어. 케이크. 케이크? 이거 하나 살까요? 야, 고구마 케이크 있네. 오마이갓. 마이, 마이 페이버. 블루베리 케이크. 마이 페이버. 블루베리 케이크. 이거 먹으면 안 돼요?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먹으면 안 돼? 세 개 시킬까요? 누구, 누구 돈이야? 잠깐만, 우리 이거. 어? 우리 돈. 우리 돈 많아요. 아까 안 썼잖아요. 아, 근데 많이 나오긴 했다. 아, 근데 뭐 미션으로 따면 되지. 우리가 이제 12만 원 있으니까 그래서 반이 없어졌어요. 어쩔 수 없지. 아, 맞다. 우리 음료도 안 시켰잖아. 음료! 전 물 마실게요. 저도 물 마실게요. 여기 라이브에 있는데? 오! 아까 저희가 있었던데, 라이브에 Representative. 오늘은